닭고기와 꽃게살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즐기는 꽃돌이탕을 맛볼 차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는 양손신공. 꽃게 한 입에 꽃게 한 입. 국물에 싹 접셔서. 담백한 닭고기와 입에서 사살 녹는 꽃게의 엄청난 조화. 닭도리탕이랑 꽃게를 조합한다니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한 입 먹고 나서 되게 신세계인 거예요, 맛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어요. 이것은 닭도리탕인가 꽃게탕인가. 꽃게의 시원한 맛과 닭볶음탕의 매콤한 맛이 적절하게 어울려서 너무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후끈하게 해줄 닭고기와 부추를 동시에 경철 연영역도 문제없겠죠? 음. 술이랑 먹기 딱 좋아요. 이거 딱 먹고 다음 날 술을 많이 먹어서 이거 먹고 일어나면 숙취해서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추운 날에 부추랑 꽃게랑 닭고기랑 먹고 나니까 몸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궁합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꼬또리탕을 다 먹고 나면 마지막으로 넘어야 하는 맛의 관문이 있었으니. 바로 넙적 당면이 그 주인공. 너무 맛있어요. 닭도리탕 맛이 나면서도 해물탕 느낌이 나면서도 쫀쫀쫀하게 맛있어요. 이 음식에는 당면 살이 꼭 넣어서 먹는 게 제 맛인 것 같아요.